아니 내 이름 달고 개 팽배하는 애 자꾸 왜 뭐야? 왜 그러는 거야? 아 나 진짜 너무 열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 아이디가 뭐예요? 그 사람이 내 사칭하고 다니더만 서윤하고 방송국도 나랑 똑같이 했대 얘들아 나 진짜 너무 짜증나 그리고 네 방송국에 아이디 판다고 글 올렸다고? 야 나 그거 다 스샷 찍어야겠다 어디? 봐봐 이 사람이거든? 이 사람 나랑 방송국도 똑같이 하고 프로필도 똑같이 해 이런 글 기다려 내가 캡처한 거 보여줄게 내가 캡처한 거거든? 얘들아 보면 확대해볼게 철구방송에서 봉은 빼 막 이지랄 거린다니까 야 오바 아니야? 나 이거 다 캡처했어 진짜 봐봐 봉을 왜 껴? 막 이러면서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줄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어?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왜 사람을 자꾸 이간질하냐고 그래 나는 근데 지금 블랙을 안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내 방송 들어오면 왜 그런지랑 그리고 사과하라고 말을 할 거야 이게 다른 방 가서 내 아이디로 내 닉네임 비슷하게 하고 하면은 모바일은 애들아 방송국을 못 봐 이게 나 진짜 난지 다른 짭인지 몰라 내 낙까지 욕먹이는 거야 그리고 그 BJ가 봤을 때 어? 그 아이디로 온다 한들 내가 아닌다 한들 애들아 좀 싫지 않겠냐? 너네 같아도 싫어지지 않겠냐? 그래 나는 그거야 맞아 니 짭은 어? 아무 상관이 없어 하던지 말던지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남들 이간질하고 욕하고 그러는 건 싫지 애들아 그러면 괜히 다른 사람은 내가 욕한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BJ 입장으로는 어? 내가 아니지만 무의식 중에 나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서연이는 왜 편관리를 안 하지? 이런 식으로 인스타도 똑같이 해놨다고? 아 아 방송국 들어가면 인스타를 내 링크로 해놨다고? 유튜브는? 유튜브도 설마 내 거 뜨는 거 아니야 얘들아? 와 야 개오빠야 그 사람 닉네임 판다고도 쪽지로 왔다고? 그거 쪽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돼요? 서기님 저한테 그거 쪽지 스샷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야 대충 보는 사람들은 진짜 속을 것 같아 아 나 진짜 짜증나네 그 새끼 와 야 서기님한테 이렇게 보내주세요 내가 보여줄게 BJ 서윤 재방송국에 별풍 400개 쏴주시면 확인 후 바로 드림 아이디가 Z로 시작하는데 저걸 누가 당하냐? 이러는데 당한 사람 진짜 많던데 솔직히 내 방송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지 다른 방에는 애들아 내 방송을 안 보는 사람들도 분명 많아 그리고 뭐 어 저게 서윤인가 서윤이가 왜 저런 짓 하지? 하고 방송국 들어가 보면 나랑 똑같은데 그리고 또 인스타랑 유튜브도 나랑 똑같이 해놨다며 보면 다른 리그로도 주막은 갈아탈트 그냥 탈트시켜야지 그래서 오늘 운영자분께 말했어 운영자님께 너무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제 닉네임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제 닉네임으로 다른 방에 가서 이간질하고 비하하고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잘